이번 시간에는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? 보통 여기 있는 각각의 텍스트에다가 마우스를 제가 롤업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문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이 DTD라는 걸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DTD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웹페이지로 이렇게 손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링크라고 하는 거고요 링크는 어떻게 보면 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TML이 뭐의 약자였죠?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였죠? 그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단어 Hypertext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링크 시스템을 가진 문서 시스템을 Hypertex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HTML에 있어서 또 웹에 있어서 링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웹의 실체가 바로 이 링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링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링크를 사용하는 문법은 일단 이렇습니다 A 태그로 시작해서 A 태그로 닫혀야 되고요 링크의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A 태그의 컨텐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해야 될 URL 그것이 href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링크에다가 롤오버 했을 때 도움말 같은 것들, 툴팁 같은 것들이 뜨는 것이 이 설명 그리고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링크가 현재 페이지에서 리로드 될 것인지 아니면 새 창이 뜨면서 그 새 창에 문서가 로드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A 태그에 href URL이라고 적혀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html이라고 적혀있는 이 링크 있잖아요 이것도 링크입니다 링크는 보통 롤오버를 했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손가락 표시가 되는 게 링크죠 여기서 제가 오른쪽 클릭하고 요소 검사를 통해서 크롬 개발자 도구의 elements 탭을 열고 거기에 방금 제가 선택한 요 구성요소 요 html의 구성요소의 태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로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죠 여기 html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요거 제가 예를 들면 html을 이해라고 엔터를 딱 치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여기 있는 컨텐트 영역에 들어있는 html의 이해가 이렇게 반영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a 태그와 닫힌 a 태그 사이에 링크에 레이블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href라고 하는 속성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하죠 이 속성의 속성 값으로 opentutorials.org.co.s.3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보시는 것처럼 opentutorials.org.co.s.3이라는 문서로 이동을 했죠 바로 이게 href라고 하는 이 속성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itle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 title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 링크가 클릭하기 전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label 외에 좀 더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title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title을 가지고 있으면 마우스를 롤오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의 뼈대인 html이라고 하는 이 title 속성에 적혀있는 이 속성 값이 롤오버 했을 때 투팁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보통 이 crawler라고 해서 이 검색엔진과 같은 시스템에서 그 웹페이지들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 사용자가 검색했을 때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겠죠 바로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석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링크들인데 그 링크에 대한 이 부가적인 정보를 잘 적어주게 되면 이런 검색엔진이나 이런 데서 노출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적합한 정보로 이 정보를 제공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성실하게 잘 적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 속성은 옵셔널 한 거예요 즉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target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target은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링크가 그 문서가 어디에 로드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target의 종주가 underbar self, underbar blank, underbar parent, 그리고 프레임 이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제들은 우리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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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